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팬미팅을 했을 때 박수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한 분이 할머님이 오셨는데 그 다음분하고 너무 닮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온 분들까지 세 명이 너무 닮아서 물어보니까 할머니와 엄마랑 따님이 오셨더라고요. 3대가.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고 또 놀랍고 또 아마 한국에서 이런 팬덤이 있는 그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일인 것 같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오케이, now we're open to the floor for some questions. Hi, I'm Maywen from iWeekly. Question is for Minwoo and Andy. So I read that Minwoo wanted to open a Xinhua museum and Andy Sure. Andy wanted to do a solo nuke photo album. Andy solo nuke photo album. Why do you want to do it and what can we expect to see? Andy씨 먼저. 동원씨 먼저. 아니, 민우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신화 뮤지엄 박물관을 얘기했던 건 정말 역사적인 시간들이잖아요. 순간들이고 저희가 지금 보내는 시간들이 멤버들을 죽이자는 뜻은 아니고요. 멤버들이 우리가 함께 신화가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그 세월들을 고스란히 어떤 흔적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신화 박물관이 있었으면 팬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저희 여섯 명한테도 너무 뜻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저는 누드 솔로집을 낸다고 방송에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왜 사과하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멤버 다섯 명이서 누드집을 찍어서 냈었는데요. 부러워서 저도 한 번 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방송 이후로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요. 저 혼자 말고 여섯 명에서 합의하에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년이 since your comeback so I'd like to know whether you're satisfied with your results and would such results make you confident of coming back with another album or more activities as as 신화 네, 질문이 너무나 6년 전부터 저희가 싱가포르에 와서 공연도 많이 하고 앨범도 이렇게 그래서 프로모션으로 왔었는데요. 차이점이 좀 있었다면 저희는 정말 6년 후와 그러니까 전과 후가 달리 K-POP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앨범을 내면서 좀 저희 많은 색깔을 신화 많은 색깔을 더 내서 준비해서 냈었는데 또 큰 성과가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또 그룹 비롯해서 저희가 이렇게 싱가포르에 와서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더 발전해 나가는 K-POP이 되고 또 저희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평가를 해서 앨범 다음 앨범도 좋게 만들어서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